할 수가 없습니다. 린슈 선수가 저 집을 먹었기 때문에 오! 숨겨! 자, 이거 옆집 그 사이에 창문 틀에서 때린 거죠? 지금 매수께드님 들어간 상황에서요. 지금 아예 그냥 팀에서... 어! 근데! 이거 놓았어요. 바로 해주세요. 결국엔... 아! 치에게! 아... 이 싸움에서 지금 두 명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 잡고... 살짝 타이밍이 아쉬웠네요. 네. 순간적으로 트레이드가 딱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린슈이 안쪽에 싸움을 이겨가니까 여기서 안 싸워주는 거 보세요. 와 템바 집요합니다. 몇 명 전에서 이 능력실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위치 상황에서 램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줘야 되는데요. 아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이거 완패입니다. 완패. 완승을 거두네요. 천천히 무너진 상황이고. 예전에... 선광탄 먼저... 자, 이거 움직여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오! 렉스! 이야... 제대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광탄이 지금 계단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명백한 난의 실수죠? 음... 자, 끊어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 지금 확실까지... 그래서 1층으로 가서 뭐 3대1. 이런 구두를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헛선! 오! 바로 받아쳤어요. 오, 이거 다행이죠. 굉장히 멋진 샷. 와! 살루트! 밍밍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해도 되죠. 저 피엔 선 혼자 남아... 그렇죠. 좀 이... 오오오오! 저 피엔 이거 진짜... 순간순간 놓치지 않네요. 네, 지금 혼자 남아 있는 상황이 단표락 쪽에 위치 브리핑은 온종대 상황. 자, 이거 잡아줘야 돼요. 끊어야죠. 아아... 구블배럴! 둠 마주셨어요. 야, 쇼피엘! 와, 쇼피엘! 그리고 나오는 거! 네, 입구 열고 바로! 와, 스루탄! 못 오게, 못 오게! 와아... 스페로우 선수! 스페로우 선수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와, 깔이트! 와, 윤종 선수. 네, 윤종의 수류탄으로 마무리. 네, 깔끔하게 정리. 같이 던지는 타이밍도 좋았죠? 자, 던져주세요. 우와! 와, 여태밍이 들어갔어요. 와! 와! 건물을 넘어서 던졌는데... 이런 식으로 수비력이 좋았었어요! 와, 이거 둘이 쓰러뜨렸습니다. 특히 로이 선수의 경기력이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자, 살루트 선수는 풀어주면서요. 자, 위로 좀 던져주고 있고. 게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렉스 선수까지 쓰러졌어요. 네, 뒤에서 포탑을 로이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요. 살루트 혼자 남았습니다. 화키를 찍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살루트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해머 선수까지 들어오면서요. 지금 체력 빠졌고. 자, 푸시 타이밍 숙정 열쇠입니다. 와, 깔끔! 로이... 로이토시, 이 두 선수가 APL 오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 살루트... 노상에서 놓을 수도 있겠는데... 네, 자, 이 옆집으로... 와, 폴리베어. 자, 곰이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총총이 활약하기 시작하네요. 네, 드디어. DMR 3대장. 눈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면... 오오오오오, 로이! 근데 이렇게 되면요,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산책로 쪽에 배고파가 잡아먹으면서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아니면 무시하고 아래쪽 절벽 쪽에 꿀집 쪽으로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교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토시 선수는 밀어버리고... G&N의 교전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배고파 그리고 내렸어요. 자, 싸움을 좀 유도하기 위한 준비까지. 자, 포에이엠도 오고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쏙 빼먹고 좀 싸움이 열립니다. 포에이엠까지. 자, 인서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벽에 있는 해우 속까지 붙여야 되는데... 포에이엠이 라인을 그으면서 오니까 이거 배고파도 도망갈 수 있는 플랜까지 짜놔야 될 것 같습니다. 킬로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 포에이엠이 온다는 정보를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윤정의 위치가 불안한데요. 윤정대. 예, 윤정은 자길 상황에서... 네! 이게 한껏 차단선을 포에이엠이 앞으로 당겼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배고파는. 네. 자, P5 선수가 지금 쓰러졌고. 너무 에이티에이가 상처받은 상황이... 하지만, 디즈툴 타리라면. 투하트라면. 랄리스를. 디렉시키고 난 뒤에 두명 남아있는 상황이고... 오, 체력 1. 아, 체력 1이에요. 스루탄 들어옵니다. 네, 드러면 좀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던지는 스루탄? 자, 위로 좀 던져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먼저 이게 어찌됐든 포에이 네이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수aris탄! 반대패를 댄픽스까지! 댄픽스. 포에이의 위험한 말이거요? 자 오히려 양각. 오히려 양각! 끝나게 했들뒤 포에이의! 오오호오오오오오오! 자 샤오르밖에 남지 않았어요? 샤오르 포에이의! 아 그래도 샤오르라면? 자 그럼 투하트 선수를 살릴 수 있을만한 시간이 되나요? 디지 구팔이? 네. 오우우. 지금 템 받으면 안 하죠. 오우. 슈와이 것도 2. 확실히 소피아가 들어오면 팀블릭이 달라있으면 달려들면서 캐스토르 이어나가는데요 서로 살리고 2대2 화연병 화연병 자 살릴 수 있는 시간도 벌었고 다시 한번 추루탄을 받아서 던질 수 있을까요? 남아있나요? 있어요 디즈고팔 있어요 아 근데 회전은 그 각을 빠르게 보지 못하면 많이 때렸어요 디즈고팔 다시 한번 살립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킬수를 많이 쓸어 담는 이 플레이가 필요했었는데 세비어가 혼자 와서 점을 찍었는데요 이쪽에 기절을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세비어집 일당백이에요 자 이거 타잉 만들었어요 지금 가야죠 GX 네 지금 문 열어줬습니다 SR 선수님 와요 좋은데요 GX 총총 네 역시 보여주나요 자 여기까지 밀어내면 1층 침입을 정리하는 건 수월해지죠 맞습니다 성 선수님 정리된 상황에서 남 선수 붙이는 게 네 저쪽에서는 수류탄 거리도 나오기 때문에 자 명품 수류탄이 필요합니다 연막었죠 따로 지금 누워있어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매고파는 네 케인 선수님 잘리면서요 와 이거 몰랐어요 자 상대방의 위치 매고포인트는 몰랐기 때문에 당했고 네 그리고 타이루의 킬로그를 분석했다는 예상을 해야 될 텐데요 예상을 좀 해야 돼요 들어오면 다 막아내겠다는 그 기사인데요 아 로스코! 오 로스코 지금 야차 끊어냈고 네 자 두 명으로 지금 수비하고 있습니다 수류탄에도 취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밀어내게 된다면 앞쪽에 도로 쪽에 해우수도 아직 붙어있고 그쪽에 엎드리면서 진지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원 유지를 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박 세이비오 선수 오 이쪽으로 들어오다가 바로 쓰러졌습니다 아 롱스코어 아 롱스코어 7위 나이카로움이 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역시 중국 최고의 무장다워요 네 빗면쪽에서 롱스코어가 마루 게임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나인 선수가 지금 안에 있습니다 자 선광탄을 뿌리고 한번 일시에 돌격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래도 연막 안쪽 싸움에서 승용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나인 체력 바닥이에요 자 마무리되나요? 네 스티어 오 이거예요? 아니 이거는 야 이거 체력에 취해서 한 대만 톡 때리면 되는데 아 좀 아쉬운데요 너무 아쉬운데요 전남 선수는 지금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죠 아니 롱스코어가 마루 게임을 다 잡아내고 있어요 네 자 승용이 그래도 화염병으로 한번 반격 왕좌이가 그럼 왕좌이가 왕좌이 선수 근데 스태트 좀 싸우나요?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왕좌이 왕좌이의 부활 네 아까 전에 그러면 등을 때린 건 이걸로 용서가 되죠 네 어 이 선수 네 그리고 도넛USG가 결국에는 타이로를 밀어버렸어요 네 쩐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넛USG 아메리카노와 실바 선수가 두 명이나 살아남았고 아래쪽에 빗면을 경험 네 성광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서 아 아 아 멀티토크게이밍 지금 4킬입니다 사실 구도는 GX가 일방적으로 밀어낼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고 네 처음에 기절시킨거 이거 위험해요 오히려 위험해요 아 네 한 명밖에 파악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냥 뭐 냅다 보이니까 쏴버린거죠 네 믿기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왕좌이 자 이렇게 되면은 2대 1대 1인데 왕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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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잘 피했어요 와우 와우 진짜 주무툰들이 이 플레이저 명품이네요 세루탄 좀 들고 있다가 한 번의 포격으로 정리해버린 그림 자 이거 아 그리고 놓치지 않네요 임팬트리 네 왕좌이와 이 롱스코 선수의 콜라보 기가 막힌 치킨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비록 네 롱스코 선수가 가장 중요한 아이들 감사합니다.